안녕하세요 지원수홈의 지원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올리네요 사실 레스케이프 호텔을 방문했던 게 작년 8월 초쯤이었거든요 아 집에 단수가 돼가지고 루이와 함께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1박밖엔 하지 않았지만 등에 대한 정보도 살짝 넣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루이와 그만해 다시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각자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건너뛰고 루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출근을 신나게 했습니다. 저희 일바고캉스였어요. 그럼 이만 안녕.